내연기관과 전동화 SUV 차량 개발에 집중하면서 동남아와 남미 등 글로벌 시장 수출 확대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곽재선 KG모빌리티 회장이 4.1 경기도 일상 킨텍스에서 열린 비전테크데이를 개최하고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KG모빌리티는 2025년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선보입니다 토레스 EVX와 O100, KR10 등은 내연기관차 병행 플랫폼을 사용하고 F100 이후에 출시하는 전기차는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합니다 또 새로운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전동화,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는 차량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 등 모빌리티 기술 분야에서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곽 회장은 KG모빌리티는 쌍용 자동차에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다시 시작한 만큼 지금은 더 단단하게 체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SUV 위주 정책을 유지하고 체력이 길러지면 새로운 시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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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